특이해요. 그거 하면서 이거 넣을 수 있겠죠? 어떤 걸 찍어요? 계속 찍어요. 민수 씨 가자마자 어려운 거 맡았네. 취업방향으로. 다른 메뉴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닭꼬치 같은 경우는. 넣는 방식이 틀려요. 찾아보자는 거잖아요. 닭꼬치도 괜찮네요. 시작하면 꼬치가 생각나고. 독발집으로 가셨네요. 실물은 되게 선하게 생겼는데. 초간장을 만들고. 소스 만드는 거예요? 특제 소스. 난 개인적으로 내가 만든 소스가 더 맛있어.